어떤 물을 따뜻한 물을 드세요? 차가운 물을 드시면 고운 바슴, 목청은 고운 바슴, 그리고 목청을 보호하는 무도 좋다 사탕도 좋다 그냥 사탕 아니야? 침이 생긴다 제가 이미지자 쇼에 한 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계속 핫하러 먹었거든요 그 노래 노래하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사탕으로 목을 살렸어요 생기해서 말라고 핫하러 먹어요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무슨 폴리스, 프로폴리스 사탕 드시면 목청을 보호하는 프로폴리스